생명이 기본이 되는 나라. 사람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그런 나라를 원해서 같이 참석했고 귀한 공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여러가지 맡은 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런 작업들은 SNS든지 아니면 현장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제가 저한테 주어진 게 아이들을 치료하는 걸 내선마비 아이들이랑 발달지원 아이들을 치료한 게 20년이 넘었거든요. 그런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도움이 돼서 직업을 바꾼 것 같아요. 너무 안타깝고요. 좋은 뮤지션들도 많고 귀한 음악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 이런 좀 더 홍보가 더 돼서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